아 으 스플 Suri ... 그제 페달링 어땠나요 이런 체구에 어떻게 이렇게 날려? 너무 멋있으세요. 근데 저 아세요? 말 오는 거 싫어요. 아니, 저 그런 건 아닌데. 어디 가세요? 저는 순천 가요. 순천에 도깨비라는 식당이 있다는데 거기 사만 보고. 보호자요? 지금은요. 아니, 나는 똥이 모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. 모양? 막 이렇게 다섯 갈래로. 뭔지 알겠어? 아니, 근데 이걸 어떻게 연습해? 연습하면 돼? 이것도 연기야? 내 똥구가 마요네즈 뚜껑이야 뭐야? 인감도. 와, 진짜 대박이다. 와, 역시 거장. 아휴, 보험 팔죠, 그럼요. 아, 근데 제가 뭐 나쁜 일 합니까? 어디서 사고 났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돈 받아들이고. 또 어려운 분들 때마다 선물을 드리고. 또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연이 있으신 분들? 나이 보태다.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파시라고요. 난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 놈이니까 건들지 말고. 심지어 삶은 생각의 비닐ità. 질문은 세개고, 답은 하나야. 네, 뭐야, 언니. 나는 어제 시력을 잃었어. 잃었어? 잃을 뻔했어. 실명할 뻔했어. 지금 잘 보여? 약간 느릿한데, 잘 보단? 야기봉이 날아와서 맞았구만. 그리고 다시 당신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이미 실루엣으로만 존재했다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검고 탁한 윤곽과 더러워진 마음 당신은 내 흔적이 지워진 얼굴로 세상에 없는 말을 하며 다시 내게 다가왔다 나를 사랑했다 in this bed in this bed all of the better things in your head